김정은의 건강과 관련하여 이미 역대 국정원이 늘 보고한 대로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갔을 때 140kg인데 현재 빠졌을 때 말고 현재도 약 140kg이라고 추정하는 바 그것은 스트레스와 담배, 술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저희가 주목한 것은 기존의 약으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도 일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이 있었습니다. 즉 기존 약재가 아닌 다른 약재도 찾고 있는 동향이 포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북한은 김주회를 현 시점에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어린 김주회에 대한 주민반응을 의식해서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정하면서도 비공개 활동을 병행해서 암배하고 있다고 합니다.